뭐야? 급한가 봐. 뭐야? 뭐야? 아니!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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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타이퀘스트 소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와나나의 똥쟁이 유튜브 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TTS 녹음하고 왔다고 사이버 세계로 들어가 버렸구나. 내일을 위해 얼굴과 목을 아끼는 중이야. 그래, 뭐든 돈이나 내놔. MIC 1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파파도 남자 목소리로는 어떻게 하냐? 오이 오이 얼굴 오이 닮아 오이 오이. 여신아가 잡수려무나. TTS가 뭐예요? TTS가 뭐냐면 풍명스런 퉁퉁이 생활이 난다. 개소리 집어치어! 안 기모세. 메시 기모시.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나나! 딥, 다,,,,,,,,,,,,,,,,,,. art fantasy. 우우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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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러 갑니다. 회장님들 오셨으니 가보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사랑해요. 코코루 삥뽕주댕이 큰 코는 제 수술코 뻑끼나무가 뒤시기 싫다면 말야 뻑끼나 드시길 바랍니다. 안 들리 안 들리 다들 진정해 내가 독수리 타자라 독수리로 300타 이상 나오지만 좀 바빠 그게 독수리 타자에요? 독수리냐구요? 뭐 독수리 소리라도 내면서 타자 칩니까 그럼? 그리고 이 영상 해명할게 있습니다. 너의 성향을 고려해서 스스로 스스로를 뭐야 급한가봐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지금부터 룰은 그겁니다. 지금 게임에서 진 사람은 독수리 푸드득거리는거 굉장히 크게 틀어놓고 화장실로 뛰어가는 척 하고 인스타에 올릴거에요. 해명은 각자 방송에서 혼자 해야되고 인스타에서는 해명이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선수 선수 유튜브에 동방구 소리 ASMR 8시간짜리 튼거에요. 다소 다들 진정하세요. 시발 뒤지기 싫으면 니들은 똥 안싸니 장애완 어떤 새끼야 다음은 엉덩이 존나 세게 맡겼는데 보여 드리겠습니다. 간다! 야! 내가 어떻게 해줄테니까 너 어떻게 해줄게? 아씨! 갈릅드렸어. 나 안쪽어봐. 우리 손 들이자. 오케이 오케이. 빨리빨리 해라, 엄마. 나 상상이야. 나 진짜 아프다. 빨리! 아프다고! 아파! 왜 이렇게 미기던가? 아프다. 존 비웃나 살살 때리죠? 빨리! 아프다, 아프다. 손으로 때리면 성희롱 신고한다길래 배려 좀 해줬지. 혜완이는 친절하구나. 아잉! 왠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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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똥 샀는데 이시발똥 한번 나왔다고 똥칠하고 있네. 요즘 저작권 때문에 돈의 수입 적어졌다는데 똥으로 다 채우게 생겼네. 썸메일 어그로 여템 집에서 똥칠했습니다. 여수 집에서 똥을 쇼미시피즈 찍는 DJ가 있다. 뽀슝뽀슝 똥들이 끔지 왠이네! 화장실을 찾고 있어요. 화장실 좀 어디있는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안돼! 화장실 미친놈들이 진짜 펜도 마이크도 없는데 똥지랄 교내로 멋진 수입을 찍겠네 똥부자는 똥부자야 똥얘기 그만해 니들이 초딩이니 잼민이야 뼈 아파 야 빨리 가야 돼 집으로 가야 돼 일단 신문제 써야겠다 어허 아 이런데 같이 무슨 유튜브에 똥 방구 쳐놓고 돈에 할 생각에 심는 태수들 생각하니 명치 마렵네 크크루크루 빙뽕 캠도 마이크도 없는데 지들끼리 희이덕되고 있어 이제 흐이시지매인가 그건냐 야 하지마 똥 안쌌다고 야 안쌌다고 진짜로 이보씨 마이크를 에휴 싯녕은 멋있는게 없네 18대 그래 이런거다 도내해라 calendari 방구 쳐네 staircase new 저건 좀 부럽다 똥이나 잡아놓으세요 햇반 가져와 아오 존 처신 잘하라고 시이팔 여와나나 무슨일이야 그 소새끼들이 꼴받게 하잖아 돈에 한입 갈라 좋지 영도 하나 줘 내 살다살다 똥으로 돈 버는 경우는 본적이 없어서 그래 이게 그 앤디 워홀에 유명해지면 똥보자 그거냐 그거 아니야 아유 그 숨만 쉬면서 돈 벌던 혜완이 이번 영상 봤어요 이번엔 똥 싸면서 돈을 벌더라고 뭐 돈? 뭐 돈? 형이 그 똥 싸는 스트리머에요 여기 싸인지에 똥 싸주세요 얘들아 이거 봐 똥쓰리머가 내 싸인지에 똥 따지워줬어 와나나님 후 저도 그 후 똥을 좀 후 후흥 하 후 똥 좀 주세요 후후후 명백은 이거 보고 있죠? 명백은 이거 보고 있죠?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이거 편집하세요 이거 편집 안 하면 형 화장실에 똥 싸지를 거야 히히 스미도 12만 8천명 불러서 경기 똥칠 시킬 거야 점심 나가서 똥 쌀 것 같아 똥칠 당하기 싫으면 처신 잘 하라고 싶어 미친 거야 미친 건 이 세상이야 지랄마 명배군이 똥 편집 잘 해줘야 해요 알았죠? 명배군이 똥 편집 잘 해줘야 해요 알았죠? 이런네미션 묽고만 나이 思이 대가 바카 미탈 아카 미탈 이런로 이런로